축하해 축하해 고마워 민혁아 지금 방송중이야 슈키라 슈키라 인사좀 해줘 아 아 이거 방송 나가는거야 청취자분들한테 인사좀 해줘 안녕하세요 슈키라 청취자여러분들 비트의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목소리 잘 들어가요 피디님 조그맣게 들어가 아 그렇구나 크게 얘기할까 지금 제일 큰건데 민혁씨 갑자기 또 존댓말을 그게 아니라 너무 축하드리고 지금 문자들이 엄청 세도해가지고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어때요 울었어요 많이 아니 너무 너무 정말 얘기치 못해서 눈물도 안나왔어요 사실 다들 어원이 벙벙이 되가지고 이제 무슨 말도 안되는 일이야 약간 싶은거에요 아 근데 노래 너무 좋아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은광씨랑 창섭씨가 또 스페셜 DJ도 해주고 그니까 저희 이제 반가족이잖아요 시키랑 그쵸 그러니까 언제 올거에요 아 저는 불러주시면 바로가죠 저희 회사가 막아서 그렇지 아니면 언제든 가고싶어요 네 아니 그러면 저희가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텔레타시 게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혁씨랑 저랑 세 글자구요 제시어 비 뭐라고요? 비 비 비 비 세 글자? 어 비 로 시작하는 세 글자 네 뭐 여러가지 있죠 어 네 비 하나 둘 셋 비 비 바람 제가 뭐라고 했어요? 비 바람 아 비투비잖아 비투비 자기네 이름이 있는데 아 비투비 아 맞네 비투비 있구나 난 비슷할뻔했다 아무튼 아 우리 민혁씨 너무 고맙고 네 저희가 그래도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먹을거 우리 같이 먹으라고 네 어 뭐 하나 보내드릴테니까 어 슈키라에서 이렇게 챙겨주실지 몰라 아 우리 뭐 같은 가족이니까 형이 한거야 형이 한거야 형이 어 형 형 진짜 나 심풍 알았어 내가 전할게 로마틱한 남자 감사합니다 형 수고하세요 그래 애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아 축하한다고 전해줘 음 안녕 안녕 고맙다고 전해줘 뭐지 아휴 이 상...